안녕하세요. 레드엔젤 홍보대사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서수연입니다. 레드엔젤이 주최하는 2019 WPOP 페스티벌이 5월 3일부터 5일까지 자라섬에서 열립니다. 세계의 많은 가수분들이 참가한다고 하니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레드엔젤 홍보대사로서 함께하려고 합니다. 공연의 수익은 빈곤층과 재난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하니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뮤직 페스티벌이든 WPOP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자라섬에서 만나요.